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송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찐 가성비 보드 찾아드립니다 영상입니다 썸네일 보고 어그로 좀 끌려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거 진짜 구라 내고 찐 가성비 보드 찾아 드릴 거에요 어떻게 어 일단 가격 설정을 해뒀어요 14만 5천원 부터 16만 5천원 저게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무슨 이유로 저렇게 가게 쓸 수 있는지 자 b650 중에서 제일 싼거 찾아 봅시다 제일 싼거 찾아봐서 제가 뭐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b650 mb 보드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얘 뭐 전호복 방열판도 없고 보드 좁아서 팬 헤더나 led 헤더도 적고 램슬로 2개밖에 없네요 하나만 고장나면 뭐다 듀얼 채널 사용을 못합니다 4개 있는 애들은 고장나면 옮겨 꽂으면 듀얼 채널 쓸 수 있겠죠 전면 c타입 요새 4 5만 짜리 케이스에도 c타입 주는데 그 c타입 포트도 없다고요 휴대폰 연결해서 사진 옮기거나 그럴 때 외장 하드 빠른거 쓸 때 불편하겠죠 m.2 소켓 m.2 SSD 1개밖에 못답니다 500기가짜리 하나 사봤다가 나중에 게임할때 용량 부족해서 추가하려고 하는데 슬롯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싸긴 한데 많은 싼데 품질이 구리구리 하죠 그렇다고 이게 20만원짜리까지 올라가면 품질 차이가 크게 있느냐 16만원짜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싸면 쌀수록 가성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싼데 가성비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싸면요 그냥 기능이 빠지고 전원부가 부실해져서 좋은 cpu 좋은 cpu 아니야 중하급도 못써서 비실비실되는 그런 보드입니다 그런걸 갖다 꽂아놓고 아 가성비 세팅 이러는데 나중에 SSD 하나 추가 못하고 멘슬롤 하나만 꽂아놓으면 pc 갖다 버려야 돼요 메모리 용량이 확연하게 적어져요 뒤열처럼 지원을 안하니까요 게임이 안들어갈거에요 그게 뭘 가성비에요 그런거는 싼 싸구려 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싸구려 보드 다 뺐어요 그러니까 14만 5천원 부터 시작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20만원 까지 가더라도 16만원 짜리 하고는 별 품질 격차가 없구요 한 25만원 훌쩍 넘어가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가격은 14만 5천원 부터 16만 5천원 까지가 자동차 따지면 아반떼 써나타 라인의 가성비 라인업입니다 인텔도 같은 이유로 18만원 부터 20만원 까지가 가성비 라인업이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전원부 품질이 확연하게 떨어지거든요 인텔은 전력소비량이 AMD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원부가 품질하면 제대로 써먹지 못합니다 i5k 버전도 제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저 가격을 설정해뒀습니다 자 이제 가성비가 뭔지 알겠죠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얘기하는 거에요 B650 앞으로도 꾸준히 쓸 수 있는 이 B650 보드는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수스는 딱 한 제품이 있어요 프라임 B650MA 입니다 예전에 MA가 전원부 온도가 13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증상이 있어서 MA2로 변경이 되었어요 MA2는 그 이슈가 해결되었고요 가격은 15만원 5천원 정도로 착합니다 아수스 보드 치고는요 전원부는 엔채널 MOSFET이라서 품질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출력도 그냥 그렇고요 방열판은 중형 좌측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은 그리고 작지 않은 방열판이 좌측에 하나만 달려있습니다 렌 2.5기가 렌이고 오디오는 897 M.SS 슬롯은 2개 지원해주고 사타 슬롯 4개 지원해줍니다 대부분 경우 그렇게 지원해줘요 램 슬롯 4개 입니다 하나 분량 나도 옮겼고 좀 듀얼 채널 쓸 수 있겠죠 M.S 슬롯에 방열판이 없습니다 요거 나름 치명적인데요 요즘 그 재고 처리한다고 공격적인 가격을 팔고 있는 T500 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SM850X 요런 것들은 M.S 슬롯에 방열판이 없으면 저는 그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요 T500도 그렇고 SM850X도 그렇습니다 90도까지 올라가면 쓰기 속도에 슬롯 트리닝이 걸립니다 쓰기 속도 저하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980 프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PCI 4.0 제품은 방열판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거 사려면 한 5,000원 줘야 되요 좋은거 사려면 1,000원 줘야 되고요 얘가 155,000원이지만 결국 M.S 슬롯에 방열판이 없으니까 실제 가격은 16만원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부각이능은 좀 괜찮은게 많아요 QLED CPU가 고장났는지 램이 고장났는지 이런거 확인할 수 있는 LED 그리고 플래시백 CPU 없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P250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근데 27년도까지 나오는 모든 출시한 CPU들 호환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돼야 호환이 되거든요 근데 CPU 없으면 업데이트가 힘들죠 CPU 없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플래시백입니다 Q플래시도 같은 기능이고요 플래시 B라고 넣어놓은 것도 같은 기능이에요 하여튼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 RGB 요새 케이스에 RGB 연동 아니면 2,3만원짜리 쿨러해도 RGB 연동 되잖아요 그래픽카드도 RGB 연동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포트 총 4개 2 플러스 2 4핀 3핀 내장 포트 3개 웬만한 내장 다 지원해주죠 출력 그리고 USB 8개 고속 USB 3.0 이상인 거 4개 2.0인 거 4개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얘는 따지고 보면 큰 단점은 없는데 하나가 좀 아쉽죠 엔다트 슬롯에 방렬판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가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가격은 아수스과 거의 똑같습니다 B655 MK 얘가 15,6만원 사이에 출시한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이에요 요거 나오고 다른 회사들이 뒤늦게 한 달 두 달 길게는 네 달 이후에 제품을 출시해서 15,6만원짜리 만들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선점 효과가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죠 여전히 쓸만할까요? 전원부는 MA랑 동급입니다 좋은 전원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방열판도 비슷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랜이나 오디오 똑같은 거 쓰고 저장단지 지원도 같습니다 램 슬롯도 똑같이 4개고요 얘는 엠다트 슬롯에 방열판 하나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엠다트 슬롯에는 푸시핀이라는 게 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똑딱이처럼 꽂아가지고 엠다트 SSD를 고정하는 건데요 그 기능 지원해주고요 이지레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지레치는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요새 백플레이트가 높게 올라와서 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 기능이 있으면 보이죠? 외곽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엠다트 쉽게 제껴 가지고 장착하는 기능 엠다트 이지레치랑 그리고 PCI 이지레치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 보시죠 그래픽카드가 요만큼 이산에 위치한다 쳐도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 4-5mm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손끝으로 눌러서 그래픽카드 쉽게 뺄 수 있겠죠 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PCI 이지레치 Q플래시 플래시백이랑 똑같습니다 RGB 2 플러스 1 원래 1 플러스 1인데 하나 늘었더라고요 멀티키 멀티키는 LED 보드에 들어온 거 끌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바이오스 리셋트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키입니다 바이오스 리셋키 있고 없고 차이 오버클럭 할 땐 크죠 내장포트 두 개 내장포트는 여기랑 비교하면 하나 부족한데 멀티키 쓰니까 샘샘으로 칩시다 얘는 USB 전면 C타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속포트 4개 저속포트 4개 있는데 전면 C타입도 지원하고 후면 C타입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후면 전면 둘 다 고속의 USB C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기능적으로 빠진 게 없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살 만한 제품이에요 가격도 이전보다 만원 정도 빠졌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MA 쓸래 MK 쓸래 그러면 저는 MK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I MSI는 원래 15만원에 파는 거 MP보드 밖에 없었거든요 그다가 MA보드가 16만원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이거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 MP는 허접합니다 전원부 얘보다 더 구리 너무 없어요 최악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열판 좌측이 하나 있고 나머지 옵션은 비슷비슷한데 M.2 방열판도 없고 USB 후면 C타입 없습니다 내장 포트는 그래도 3개네요 그리고 얘도 XL 클립이라고 이치 클립, XL 클립 둘 다 있는데 M.2 SSD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클립이랑 보이시죠? 제껴서 쉽게 장착하는 겁니다 탈차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형 XL 클립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커졌어요 그냥 클립보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 아까 기가바이트 거는 튀어나온 게 눈에 보이던데 얘는 안 보이죠 막상 보면은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기존 거랑 맞아요 거의 똑같아요 겨우 1, 2mm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손톱 끝으로 아살살하게 눌러서 뺍니다 불편해요 솔직히 물론 없는 거보다 낫지만 얘는 대형 XL 클립이라고 하는데 대형은 그냥 클립이 약간 커졌다 소형 XL 클립에서 중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할게요 옵션을 따지면은 MK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전원부도 부족하고 편의사항도 부족하고 엔터도 슬러프 방향팔도 없고 그래서 얘는 비추천 당했습니다 근데 MK보다 만원 가까이 비싼 MA는 좀 다릅니다 일단 전원부 드라이브 모습에서 썼어요 좋은 거 썼죠 누구는 55A로 적혀있고 누구는 55A로 적혀있는데 이거는 드라이브 모습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칩이 주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때나 50이 될 수도 있고 5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드 제조사에서 적어주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얘는 55로 세팅했고 얘는 55로 세팅했겠죠 나무의 옵션은 거의 똑같은데 방열판 사이즈가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엔더트 슬롯에 방열판 하나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MA 보드는 보면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죠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은 0.5점 까지긴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꿀템입니다 여러분이 드라이브 오브 스팻에 집착해가지고 HDV를 많이 사던데 HDV랑 이거랑 따지면은 전원부 출력량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열판 MA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얘는 램슬롤 2개잖아요 근데 얘는 램슬롤 4개입니다 가격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RGB 얘는 포트가 없어요 요새 5만짜리 케이스도 RGB 연동이 되고 2만짜리 케이스도 RGB 연동이 되는데 꽂을 데가 없습니다 꽂을 데가 없는데 얘는 있죠 총 4개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솔직히 에즈락 HDV보다 여러분 드라이브 오브 스팻에 꼭 필요로 한다면 MA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 잘못된 인식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B650 MK가 드라이브 오브 스팻이 아니라서 라이트닝보다 별로인데 라이트닝 쓰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잘먹고 계신 겁니다 자 뭐 하나 보여드릴께요 이게 B650 MPG 라이트닝입니다 프라인조일 리뷰인데요 전원 본도가 49도죠 그리고 얘는 53도입니다 B650 MK 똑같은 7800cd로 시네마 4D를 돌린건데 그러면 어 성주님 MK가 온도가 높은거 맞는데요 전원 본도 역시 드라이브 스팻이 좋네요 할텐데 이거 센서 기준이고 실제로 온도를 직접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59도에요 라이트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닝이에요 라이트닝 59도입니다 근데 후면에 같은 위치를 직접 측정하니까 이건 전면이에요 후면 53도에요 MK는 같은 CPU로 같은 CPU로 얘는 센서하고 후면 온도가 일치하죠 에즈락은 센서가 10도 낮게 찍힙니다 여러분이 센서 여러분한테 열화상 온도계가 없잖아요 저는 있는데 없으니까 그 후면 온도 체크는 안되니까 센서만 믿는거야 근데 에즈락은 센서 온도가 물에 10도나 낮게 찍혔기 때문에 실제 온도보다 낮게 찍히는거에요 실제 온도가 뭐다? 지금 드라이브 모습팬 아닌 MK보다 에즈락이 높죠 그래서 아무리 드라이브 모습팬 썼어도 허접한 박렬판 달면 답이 없어요 왜 허접한 박렬팬이라고 얘기하냐 음 보여드릴게요 저 보도 검색하면 박렬판 사이즈 볼 수 있는데 박렬판 굵기 어때요 이게 뭐 연필 굵기인가 박렬판 너무 얇지 않아요? 연필 두께 아니에요? 볼펜 두께? 볼펜 두께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MK는 어떤가요? MK는 저보다 훨씬 두껍죠 MK의 방렬판 두께 보세요 훨씬 두껍습니다 결국 전원부 품질은 있잖아요 모스팻도 좋은거 써야되지만 방렬판도 중요합니다 특히 온도가 높으면 전력 변화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라이트닝이 온도가 더 높죠 근데 이거 모르시고 드라이브 MOSFET이 좋다고 하더라 드라이브 MOSFET이 뭔지 알아요? 일반 MOSFET은 상 MOSFET, 하 MOSFET 따로 있고 이거 컨트롤하는 드라이브 유닛이 있거든요 자 이게 엔채널 MOSFET예요 근데 드라이브 MOSFET은 이거 세개를 원칩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냥 그럴뿐이에요 원칩 솔루션이냐 쓰리 칩으로 나뉘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 드라이브 MOSFET이라고 무조건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드라이브 MOSFET이 방열판이 작은 게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드라이브 MOSFET이 짱이다 라고 떠드는 겁니다 실제로 드라이브 MOSFET도 출력이 높았다고 장땡이 아니긴 한데 여튼 가볍게 온도만 체크해도 이런 식으로 둘 품질 차이를 봤을 때 BU5MK가 조금 더 나은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에즈락 라이트닝 사라는 건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여튼 MSI, BU, MA는 비슷한 가격대에 HDB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거 가는 게 맞아요 램 슬롯 4개 M.2 SSD 방열판 제공 그 외에도 디버깅 LED도 들어가 있고 편의상 편하게 M.2 장착하고 비교적 편안하게 그래픽 슬롯 뺄 수 있고 이런 기능 에즈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즈락은 엔더트 슬롯에 SSD를 달려면 열심히 드라이브 이렇게 삐삐삐삐 돌려가지고 삐삐삐삐삐 돌려서 달아야되고 그리고 그렇게 빼려고 하면 손가락 안 들어가가지고 자갔다 쑤샤가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 에즈락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똑같은 가격 받으면 당연히 이거 안 사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에즈락에 대한 추천 목록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에즈락 거 B60PG 라이트닝 얘는 일단 가격이 뭐 만원까지 차이는 안 나지만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방열판 너무 작은게 페널티에요 페널티입니다 아까 드라이브 모습에 썼지만 방열판 작아서 전원 본도가 높은거 볼 수 있었죠 나머지는 좀 비슷한데 엠다트에 SS 슬롯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7500F 정도 쓰고 엠다트 슬롯에 나는 기존의 것까지 재활용해서 SS 많이 박아야된다 그러면 이거만한게 없죠 엠다트 슬롯에 방열판 없기 때문에 또 PCI 4.0 제품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3.0 제품 쓰시고요 그래도 바이오스 플래시 기능은 있고 RGB LED 컨트롤하는 포트도 있긴 있습니다 내장 포트 두 개 USB 그래도 후면 C타입 있습니다 근데 엠다트 슬롯에 편안하게 아까 꽂을 수 있는 제껴서 그런거 없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빼기 상당히 곤란하고 하여튼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생각하면은 단점이 큰 단점은 아니죠 물론 이런거 다 수정해줘서 방열판 좀 더 큰거 달고 엠다트 슬롯에도 방열판 추가해주고 그리고 15만 2천원 3천원 팔았으면 얘가 베스트셀러가 될겁니다 근데 그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는 단점이 많다 그래서 애절하기 편의사항이 덜하다는거 그런 이유 때문에 덜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단점이 확실한 보드라서 강추하기는 어렵습니다 B60 MK는 사실 단점이란게 없잖아요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애절학 PG 라이트닝은 빠진 기능이 많죠 그래서 얘는 단점이 있는거에요 우리가 야구선수 고를 때 꾸준히 성능이 나오는 선수를 씁니까 아니면 피크치 높고 하락치도 높은 선수를 선호합니까 감독이라면 그냥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거 다 능력치가 평균적인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지 않은 그런 선수를 쓸거에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없자니까 웬만한 여러분이 필요하다 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거 여러개 들어갈 필요는 없어 엔더스틸러 2개 정도면 돼 3개까지 굳이 잘 안쓰니까 맞잖아요 네 하여튼간에 드라이모스팟 들어가서 좋다고 장점을 어필하기 보다 그냥 전원부 방열판에 충실해서 전원부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평균적인 능력치가 좋은 그런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거죠 그게 제가 MK 추천하는거에요 라이트닝도 엠터스틸러스 3개 싸야 된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얘기할게요 HDV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랑 비교하면 너무 떨어지는 부가 많기 때문에 특히 램슬러 2개인거라 편의사항이 아무것도 없는거 그래프카드 빼기 힘들고 엔다트도 장착하기 힘들고 RG 포트가 없는거 요새 5만짜리 케이스에도 다 연동된다니까 2만짜리 쿨러에도 연동되고 이거 없는거 이게 좀 친면제여서 이건 그냥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원부 굳이 좋은게 필요 없다면 BU고 MK 쓰시고 전원부 좀 좋은거 쓰고 싶다 나중에 나는 더 높은 CPU 9900X 이런것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MSI PRO B60MA 아수스거 아니에요 요거 쓰시고 요 두개 쓰시면 문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드리면서 B650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 다시 인텔꺼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텔꺼 터프플러스 나온지 오래됐죠 21만원 유지하다가 이제 끝물이 다 돼서 그런지 18만원까지 내려왔더라구요 근데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 바에는 이 밑에꺼 산게 좋습니다 2 2랑 1이랑 가장 큰 차이가 이거에요 일단 1 숫자가 안붙은 애 얘는 보시면 그래픽카드 빼는 걸쇠가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맞죠 2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실래요 이게 1 이게 2 이게 1 2는 버튼이 아예 우측에 쭉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그래픽카드 톡 빠져요 쉽게 이거 정말 고급 보드인 스트릭스에만 들어가던 기능인데 이걸 터프에다 집어넣어 놨다고요 그리고 M.2 SS 슬롯이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터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열판을 접어도 M.2 방열판 2개를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M.2 쉽게 장착할 수 있는 Q-Latch 기능 M.2 Q-Latch 기능이나 QLED 바이오스 버그 생겼을 때 뭐 CPU 버그인지 메모리 버그인지 이런 거 체크해 주는 거 기능 버그 체크해 주는 거 광출력도 있고 RG 포트도 3 플러스 1 내장 포트 2개에 USB도 후면에 C타입 지원해 주고 고속 포트 4개 저속 포트 4개 빠지는 거 없이 다 해줘요 맞죠 괜찮습니다 그 위에 그럼 원보드 가격이 똑같은데 장점 없네요 아니요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얘는 고속 포트 6개 저속 포트 2개 US 후면 타입에 대해서 고속 포트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 실현는 별로 없죠 대부분 2.0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4개 4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산다 그러면 뭐다 터프 2가 좋습니다 엔터트 슬롯도 많고 아까 보쉬 대피 그래픽 카드 쉽게 뺄 수 있고 어 근데 전원부가 600이라서 그게 좀 걸려요 하시는 분도 좀 있던데 제가 실제로 i7 집어넣고 체크해 보니까 자 i7 13700 기준으로 전력자형 해제 다 했을 때 이 터프 같은 경우에는 77도 78도 정도 나오고요 어로스 엘리트가 이상하게 좀 높게 88도 89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박격포가 80도 정도 나와서 사실 터프하고 박격포는 전원부 출현이랑 차이가 나지만 전원부 온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커버되는 CPU의 최대 등급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어차피 i5에 대부분 물려쓰고 i7 쓴다고 하는데 k버전 아니 i7에 물려쓰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사실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원부는 지금 제가 출력량에 따라 체크를 해 놓긴 했지만 이 네 회사 다 크게 편차는 없다 보시면 될 거에요 아 테스트를 못해 봤습니다 판매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이 이 세 회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레이터 한번 봅시다 가격 터프랑 똑같아요 전원부 조금 더 높이면 실제 제가 얘기했죠 사용하면 전원부 온도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원부 품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방열판 큰 것들 와 있습니다 괜찮아 랜 똑같고 사운드 똑같고 엔더트 슬롯은 얘는 3개 얘는 2개 엔더트 슬롯에 방열판 1개밖에 안줍니다 요거 좀 아쉽습니다 보통 엔더트 2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개보다는 2개 쓰기에는 하나 추가로 사야되겠죠 또 PCI-EASYLH라고 아까 아수스의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아수스는 이렇게 우측에 쭉 빠져나가는 거 쉽게 누르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냥 위에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입니다 그래픽카드 위쪽으로 조금 더 이제 저렴한 타입인거죠 저렴한 타입인데 그래도 이거 있으면 편해요 이런거 제공해주고 엔더트 슬롯에 조금 더 쉽게 SS 장착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르면 딱딱하고 장착이 되고 재끼면 빠집니다 광출력이나 RG 포트 다 지원하고 US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속 포트 5개 저속 포트 4개 C타입도 후면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AS를 조금 더 잘해주는게 그 다음에 아수스니까 아수스 쪽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픽카드 쉽게 뺄 수 있는게 그 기능이 너무 크고 엔더트 슬롯을 하나 더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 저는 플러스 2로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기존 제품은 사실상 단종이라서 못산다고 보면 되니까 패스하고 박격포 툴을 보겠습니다 툴을 보면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엔더트 슬롯 3개 3개로 똑같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전원부 제가 온도 비슷하다고 했죠 똑같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더트 슬롯에 엔더트 두개 두개 장착해주는건 똑같고 그리고 엔더트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그 기능 똑같이 들어가 있고 LED로 버그 확인할 수 있는 거 둘 다 들어가 있고 광출력 똑같이 들어가 있고 RGB 포트는 터프가 하나 더 많네요 내장 포트 똑같이 두개고 USB도 4,3,1,4,3,1 똑같습니다 거의 모든 업체에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더 비싸요 박격포 많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월경연적에서 박격포 빼고 터프 보드로 넣어놨는데 월경연적에 터프 플러스 2가 가격이 원래 19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8만 3천원까지 내려간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터프 그냥 터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터프 2로 변경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월경연적 어차피 보름이나 남았으니까 여러분 늦게 볼테니 지금 꿀템 이 터프 2라는 거죠 이게 꿀템입니다 녹색으로 칠해드릴게요 여기서 꿀템은 이거랑 이건 거고요 누가 봐도 꿀템이죠 제가 MSI를 AS9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경험담입니다 실제 경험담인데 제가 오죽 억울했으면 북마크 등록돼 놨습니다 CS이노베이션에 제가 B550 엣지 보드로 AS를 보냈습니다 AS 보냈는데 후면에 이런 흔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부팅이 안 돼서 보냈습니다 새 거 까자마자 시리얼 번호도 3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보통 대마에서 배 타고 오고 이러면 한 달 넘게 걸리니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새 거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이 소자가 삐뚤어져 있고 뒤에 납이 잘못 납땜 된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공장 출시 분량이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빨간색 화살표 딱 칠해두더니 사설 수리하는 거 같으니까 AS 못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시리얼 번호 누가 봐도 새 거고 그리고 뜯자마자 안 돼서 보낸 건데요 납땜이 잘못된 게 지내 공장 실수가 아니고 내가 사설 수리한 거 같대요 그러면서 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주소 확인해 보셨어요? 보시면은 그냥 대전에 있는 가게인데 가게에서 서울에 있는 센터 놔두고 수리를 보낼 이유가 뭐였어요? 없잖아요 참고 이걸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AS 상담 받으신 다른 유저가 적은 겁니다 맞죠? 저 아닙니다 하여튼 똑같은 이유로 저 AS를 한번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만원 자비로 추가로 보드 사서 AS를 해드렸어요 손님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B550 엣지가 같은 증상에 뒤에 납땜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AS를 보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에 전화 받을 땐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사서 수리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로 또 똑같은 곳에 문제가 생겨서 보냈다 이거 다른 보드다 시리얼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서 수리 했을 리가 없겠죠? 라고 했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아닌데요 보니까 또 사서 수리 하신 거 같네요 그리고 저희는 AS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거부를 했습니다 새 거를 두 번에 이렇게 거부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보드도 갖다 버리고 제가 새로 하나 사서 조업을 했습니다 MSI가 아소스가 아무리 AS 별로다 그래도 아소스는 보드에 내가 스크래치로 냈기 때문에 안 해준거지 MSI는 스크래치도 없는 새 보드 시리얼상으로도 새 보드 구매 영수수도 있어가지고 바로 엊그제 샀는 보드 그것도 니가 납땜을 다시 했네 문제를 일으켰네 하면서 AS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MSI가 제일 AS 못해줍니다 여기보다 못해준 데 없어요 모든 보드에서 다 합쳐둬요 이해가 잘 못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비슷하면 솔직한 말로 기가바이트나 아소스가 쓰지 MSI가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박교포가 비슷한 가격에 좀 더 괜찮은 품질이었기 때문에 박교포를 추천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B650M 플러스 2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쓰시는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점수가 동등한 점수라도 이거 살 이유가 없죠 사실 이거 가격 생각하면 점수가 까져서 4점이 되어야 됩니다 가격에 대한 마이너스 포인트를 안 줬기 때문에 동점을 보이겠지만 자 그 다음은 에즈라 겁니다 에즈라 스틸 레전드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전원부 아소스과랑 비슷한데 전원부 언더도 비슷하겠죠 보드 자체는 좀 이쁘게 생겼는데요 엔다트 슬롯 3개고 얘도 3개에요 3개인건 좋아 근데 엔다트 방향파 2개인 것도 좋은데 얘는 편의사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드라이브제를 해가지고 엔다트 장착해야 되는거고 hsd 그리고 그래픽카드 있는 쪽에 이 멈치 빼고 싶은데 손가락 안 들어가가지고 자로 대고 쑤셔서 빼야되고 이런 편의사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버그가 터졌을 때 버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냐 그런것도 없고 광출력도 없고요 뭐 좋은 점이 사실상 없어요 맞죠 근데 가격은 어 아니 아저스보다 비싸게 파네 뭔 생각인거지 와이파이라서 그런가 와이파이라서 그런가 와이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와이파이 이거 만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만원 2만원 정도밖에 안해요 와이파이 분다고 쳐도 딴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이 돈 주고 이거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즈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꿀템들 추천해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도 비슷한가요 곧 있으면 월경기즈에게도 적용은 될겁니다 근데 월경기즈 적용되기 전에 지금 명절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사시는 분들 있으니 미리 한번 영상 올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거예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